안녕하세요. 판례원 보험정리 판변TV의 박반길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자 판례원 보험 인사, 쟁의 행위 손해배상과 책임 제한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4627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선수이고요. 원고는 현대다종차, 피고는 노조조합원이 상고를 했는데 파악이 환송됐죠. 내용을 보시죠. 금속노조의 현대차 지혜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장의 1, 2라인을 정보합니다. 노조 국장인 피고 3은 조합원을 독려한 행위로 업무방해 방조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시간당 고정비용으로 산정한 271억원 중에 일부인 20억원을 청구한 거죠. 회사가 271억원을 손해라고 보고 그중에 일부인 20억원을 청구한 겁니다. 원심은 손해액의 50%를 제한한 범위 내에서 20억원을 전부를 인용합니다. 50% 제한했으니까 한 135억 정도 인정하고 그중에 20억은 전부 인용한 거죠. 문제는 쟁의 행위로 인한 조업 중단에 대한 손해를 뭘로 산정할 것이냐. 이거의 첫 번째입니다. 고정비용을 구하는 경우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그전에 종전에 대법원이 파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었어요. 손해배상액은 사업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사업자가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의 편법이 고정비용. 그러니까 생산을 돌리면 반드시 들어가는 생산을 돌리지 않듯 돌릴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조업이 됐다면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최소한 이 정도로는 최소한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고정비용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고 두 번째,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해 청구가 권리남용이냐. 이거는 근로자들이 주장을 했죠. 권리남용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 세 번째, 파업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쟁의의 주도자와 방조자의 책임 제한을 차등을 주어져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아닌가 이거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위협한 쟁의 행위로 인한 조업 중단 손해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일정량 제품을 미생산하거나 생산 감소로 매출 감소를 증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일정량의 제품이 생산이 안 됐다. 하루에 10개씩 생산하는데 10개씩 생산이 안 됐고 그로 인해서 10개의 매출이 감소됐다는 걸 증명하면 되고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생산되었다면 고정비용은 최소한 최소할 수 있다고 추정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근로자 측이 적자 제품이라든지 불황이라든지 제품의 결함 등의 특별한 사정을 대해서 입증을 하면 추정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추정이 돼버리면 입증이 거의 된다고 보죠. 따라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첫 번째죠. 두 번째,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담명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근로노조의 단결권이나 단체행정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담명 아니다. 그거 단체 단결권이나 단체행정권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목적으로 이 소송을 행사한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업 집행구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근로자에게 부장된 단결권과 단체행정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에서 어긋한다. 따라서 집행구와 단순 방조적인 피구 3의 책임을 동일하게 책임장 50%라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 그러면 이걸 다르게 줘야 된다. 다르게 두지 않으면 단결권과 단체행정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이 문구를 중요해요. 즉, 조합원과 집행구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정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대법원이 본 거예요. 그래서 책임장을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문제는 이런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위법한 쟁의하기로 보는 포인트가 지나치게 넓은 게 문제예요.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서 도대체 위법하지 않은 쟁의하기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을 수가 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쟁의하기가 합법이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제도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위법한 쟁의로 인정만 돼버리면 조업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무한정 인정을 했어요. 이 사건에서도 271억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현대장소에 20억만 청구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다 소고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인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하는 경우 자체가 권리남용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쟁의하기를 위협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책임제한 비유를 하는 경우 집행부와 조합원의 책임제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단결권과 단체인권을 위축시킨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짜 단결권과 단체인권을 위축시키는 것은 쟁의 행위로 보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게 문제입니다. 위법한 쟁의로 보는 게 너무 넓은 게 문제고 그러나 손해배상을 전액을 인정하는 게 문제인데 그 부분은 내버려 두고 책임제한 부위만 마치 이것만 단결권과 단체인권을 위축시키는 것처럼 보는 게 굉장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실제로 책임제한 비율을 30%로 한들 270억에 30억이면 60억 정도 되잖아요. 그 20억 다 인용됩니다. 결국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판결의 본질적인, 물론 한 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단결권과 단체인권을 위축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법원이. 하지만 그거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대법원이 나아가지 않고 있고 여전히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결국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위축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이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